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썬 게임 만들기 6강 오늘은 바나나를 화면에서 통통통통 튕기는 예제를 만들어 볼 거에요 시작을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나나가 화면의 내 방향을 통통통통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 코드를 처음부터 짜는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만들어 두었던 바나나가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코드에서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살짝만 코드를 추가를 할 거에요 그러면 기본 코드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5강에서 했었던 바나나 코드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와일문 안쪽에 들어있는 이 마우스로 작동하게끔 하는 바나나의 이동 코드 이 부분만 삭제를 하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 바나나가 화면에 위쪽 가운데 위치를 하면서 이동은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코드를 시작으로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 그림에서 우리 화면이 이렇게 있고 이 노란색 네모가 바나나라고 했을 때 화면의 좌표는 왼쪽 상단이 x, y가 0, 0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 값이 증가하고 밑으로 갈수록 y 값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바나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현재 있는 좌표 값에서 x도 점점점점 플러스가 돼야 되고 동시에 y도 점점점점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변수를 x 스피드 바나나, y 스피드 바나나라고 하는 것을 각각을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바나나의 x 좌표, y 좌표에 들어가는 이 값에다가 이 스피드를 플러스로 점점점 누적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1, 1 양수이기 때문에 x의 좌표도 증가, y의 좌표도 증가하게 되면서 실행을 했을 때 바나나가 대각선 아래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해야 되는 순서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바나나가 이렇게 화면 밖으로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화면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4개의 테두리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튕기고 부딪혔을 때 튕기고 방향을 전환하면서 튕기는 코드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자 이때 이 각각의 4방향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좌표의 조건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위쪽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x좌표는 자유죠 오른쪽 왼쪽은 자유지만 y좌표가 0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됩니다 자 이 바나나의 좌표는 마찬가지 바나나의 사각형에서 이 파란색 점이 있는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y좌표가 0보다 더 작아진다면 이렇게 위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아래쪽에 화면에서는 마찬가지 x좌표는 자유이지만 y좌표가 이 화면의 전체 높이 빼기 바나나의 높이를 한 이 위치 이 점의 위치보다 더 커지면은 바나나가 점점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화면 높이 빼기 바나나 높이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라는 경계가 될 거고요 x좌표를 따질 때는 y좌표는 자유입니다 위아래 자유이지만 자 이 왼쪽 벽면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x의 좌표가 0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됩니다 0일 때 이 벽면에 딱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작아졌을 때 넘어가게 되고 반대로 오른쪽 벽면에서는 이 화면에 이만큼 전체의 가로의 길이 빼기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가로의 길이를 빼주었을 때 바나나가 오른쪽 벽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값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 4개의 경계를 if문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해볼게요 while문의 안쪽에 바나나의 좌표가 이 스피드 값에 따라서 증가하게끔 만들어 놓은 코드 아래쪽에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나눠서 if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x는 우선 두 가지 경우죠 왼쪽 벽면일 때는 바나나의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아졌을 때 이 경계가 넘어갈 위기가 있는 거고요 x의 좌표가 화면의 가로 사이즈 빼기 바나나 자신의 가로 사이즈의 값보다 더 커지거나 같아질 때는 오른쪽 벽면을 넘어갈 위기 상황인 겁니다 y도 마찬가지 y의 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질 때는 위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화면의 세로 크기 빼기 바나나의 세로 크기보다 이 바나나 현재 좌표가 더 커지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그런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바나나의 좌표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첫 번째, 여기는 바나나의 x좌표가 0보다 더 작아지려고 할 때 0으로 딱 고정을 시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바나나의 x좌표가 이 경계를 넘으려고 할 때 딱 이 경계값에 붙어있도록 이렇게 좌표를 담아주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 복사해서 이때는 0 아래쪽으로 갈 때도 여기서 부동화만 없애서 이 값을 딱 위치값에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계에 도달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 위치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실행을 해 볼게요 바나나가 이동을 하다가 여기 경계에 닿으면 더 이상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남은 활동은 벽면에서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편으로 튕겨 가도록 방향을 바꾸어 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나가 움직이는 방향은 누가 결정하느냐 이 위에 있던 바나나에 더해지는 x스피드, y스피드 값이 양수인가 음수인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게 되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봤던 이 화면을 비교를 해 볼게요 바나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때는 x가 플러스, y도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왼쪽 아래로 내려갈 때는 둘 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점은 똑같아서 y 좌표가 플러스 된다는 점은 똑같지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x 좌표에 누적되는 값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왼쪽 위로 올라갈 때는 왼쪽이라는 점에서는 x 좌표는 마이너스가 누적이 돼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y 좌표가 마이너스 값이 누적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오른쪽 위로 올라갈 때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x는 플러스,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가 누적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x랑 y랑 같이 생각을 하면 요런 방식이지만 사실은 x 따로, y 따로 생각을 해주는 게 더 편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얘가 위로 가던 아래로 가던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는 x가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야 될 때는 x가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y도 오른쪽 위로 가던 왼쪽 위로 가던 그런 거 상관없이 위로 올라갈 때는 y 좌표가 마이너스가 누적이 돼야 되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y 좌표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 x가 쭉 가다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이 x 스피드의 값을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준다면 통통통통 튕기게 되고 y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에 닿았을 때 이 방향을 결정하는 y 스피드의 값을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꿨을 때 튕기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복사를 해서 음수일 때 양수 양수일 때 음수 서로 부호만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x 스피드 바나나를 마이너스 x 스피드 바나나로 하겠다 라는 이 코드를 양쪽에다가 각각 넣어주고 y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해서 y의 스피드의 값을 부딪힐 때마다 음수면 양수로 양수면 음수로 부호를 바꾸겠다 라는 코드를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보면 보이시나요? 바나나가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화면 안쪽에서 통통통통 튕기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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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